저희가 지금 5주 동안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에 성령께서 찾아와서 역사하셨는가 초대교회는 도대체 예루살렘 성전과 무엇이 차이가 났었는가 21세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21세기 하나님이 사용하는 성도는 누구인가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완전히 다른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예수 생명을 증거했습니다 가장 큰 차이지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초대교회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가 누렸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세력 무너지는 예수 능력 붙잡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서와 권세와 저 하늘의 악한 권세자들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 그 사단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사단과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내 믿음 가지고 사단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사단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과 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서 우리는 영적 싸움 싸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뭔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단과 내가 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 싸우려면 무언가 내가 믿음도 굉장히 크게 성장해야 되고 내가 훈련도 굉장히 많이 받아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정확하게 저희가 붙잡으면 나의 능력과 나의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총을 쏠 때 능력은 우리에게 총이 있는 게 아니라 총의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 대니엘 지금 휴가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총을 쏘는데요 능력은 총에 있지만 훈련을 뭘 시키냐면 총을 감당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총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총을 쏘면서 사고가 나니까요 총을 관리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거지 내가 파워를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담기는 것을 우리가 훈련 받는 거지 능력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을 때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자꾸 종교적인 싸움 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속이거든요 우리는 바른 복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지고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것은 예수 치유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어요 초대교회가 복음 증권을 하러 나갈 때 사도행전 3장부터 처음부터 앉은 방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우리의 삶과 마음과 육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구원 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요 이 땅에서 하늘의 능력을 누리면서 그 하늘의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가서 기도했거든요 초대교회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성령은 어디에 역사하셨는가 종교적인 모습은 예루살렘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훨씬 그 종교적인 모습으로는 닮을 부분, 배울 부분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성령을 마가다락방에 부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멋진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제대로 배우고요 기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멋있는 기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도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가지고 초대교회에 나갔어요 결정적으로 초대교회를 막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초대교회 존재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세워지길 원하시네요 바리세인들이 아무리 핍박을 하고 로마가 핍박을 해도 없앨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지금 미국에 누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따라오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중에 오늘 세 번째로요 예수 치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왜 치유를 해야 됩니까? 서론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은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병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따라서 이 땅도 병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구원 속에는 이 병든 세상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언제나 치유사역에 함께했습니다 초대교의 제자들이 가는 현장에는요 이 치유가 항상 따라왔습니다 치유를 하려오던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치유의 역사에 일어났습니다 병을 낳고자 해서 예수 앞에 나왔는데 예수 이름 앞에는요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모든 병든 것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던 겁니다 21세기예요 지금 병원이 많잖아요 과학도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병들은 병원 가면 되겠지요 과학의 도움으로요 다리 못 쓰는 사람이요 기계를 부착해서 걷기도 합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직도 있습니다 점점 사람들은 정신문제로 고통받고 있고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요 점점 큰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게 코로나 블루라고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오는 우울증이 코로나 문제보다 나중에 더 커질 것이다 그렇게 걱정하고 있죠 코로나는 백신 맞으면 과학의 도움으로 병원의 도움으로 우리가 항체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백신을 맞아도 이 정신문제에 우울증 오는 것을 치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요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복음편지 열 번째 만남에 있는 내용 가지고 치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질병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요 육신적으로 과로하거나 아니면 교통사고 같은 실수로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전염병이라든지요 바이러스 같은 감기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나이 들어서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병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병원의 도움을 많이 받는 거죠 성경에만 나와 있는 병의 원인이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온 병이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귀신을 쫓아 냈는데 마귀가 나갔는데 병에서 치유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건요 병원의 도움을 받아도요 해결이 안 되죠 특별히 이제 무당들 신병한다고 하잖아요 귀신이 가져오는 질병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여러 가지 뭘 하는데 원인도 안 나오고 계속해서 고통이 되다가 신을 딱 받고 났는데 깨끗하게 치유돼 버리는 거예요 한국 무당들 이렇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무당들이요 대부분 사람들한테 존댓말 쓰는 것 같으면서 반말 찍찍합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영적 자부심 때문일까요 나는 병원에서도 해결 안 되던 질병을 이 신밖고서 해결했다라는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어서 그래요 틀린 자부심이고 나중에 더 큰 문제 올 텐데 어쨌든 이 귀신이 역사하는 질병을 체험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체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안 믿잖아요 또 영적인 얘기를 하면 그것을 굉장히 멀리 있는 걸로 느낍니다 그런데 자기가 직접 영적인 것을 체험하고 그것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봤을 때요 굉장히 자기보다 수준 낮은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결국 마귀가 떠나지 않고 오히려 마귀 섬기면요 그 집안에요 계속해서 더 큰 문제 들어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병의 원인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아픈 병 이건 왜 왔냐 하나님과 방향 맞추게 하시리라고 또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무조건 병나라 이거는 이유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진짜 응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응답은요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잘 통과했다가 아니라 통과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었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대니엘 여기 있으니까 기초 군사훈련을 했는데 군사훈련 패스한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군사훈련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군인 정신이 들어갔냐 그게 중요한 거죠 훈련은 통과했는데 똑같은 민간인 생각 갖고 있다 계속 군대에서 사고 타드려요 그 친구는 그러니까 군대에 들어가면요 첫날부터 그냥 내가 군인이다 라고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되거든요 나도 그래야 편안하고 군대에서도 필요한 군인이 들어온 거고요 질병이 있다 그 안에 하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1, 2, 3번이 그냥 병의 어떤 그 시발점이라고 하면요 이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치유가 잘못된 치유가 있다는 거예요 치유, 무조건 치유하려고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안 맞을 수 있다니까요 영적인 부분도 많은데요 무조건 약에만 의지하고 병원에만 의지하고 의학에 의지하는 것 잘못된 치유죠 무조건 병 병 들었으니까 병 나아야 될 거 아니냐 육신적인 결과만 바라보는 치유요 결국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아까도 말했던 그 구타는 것처럼요 귀신을 부르거나 영적인 다른 체험을 통해서 치유하는 종교적 치유법이 명상을 통해서 우울증을 극복한 것 같은데 그 후에 더 큰 문제들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더 큰 귀신을 불렀어요 작은 귀신을 잠재우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뭐 해야 되냐 성경적 치유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치유의 순서를 따라가야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요 영적 치유가 중요합니다 영적 치유란 단어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지배하는 상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 오늘 읽은 성경 본문처럼 예수께로 나왔다 이게 영적 치유의 시작이에요 예수께 나오니까 질병이 치유된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게 치유입니다 영적 배경 안 바꾸고는요 영적 배경 안 바꾸고는요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바꿔놨는데 결국 이 사람의 형편은 그 전보다 더 안 좋아지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느니 이 사람의 신분과 배경부터 바꿔줘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신분부터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 치유 피우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주게 하리라 현대에 있어서 가장 큰 병은 이 마음의 병입니다 20세기에는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근원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거든요 현실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모든 질병의 원인이다 20세기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21세기 넘어오면서 무슨 얘기가 더 많아요 상처받은 심령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치유받지 않은 어릴적 자아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현실에 지금 둘러싼 문제보다 내 마음의 병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문제에서 해방됩니다 이 안에서요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내려놨다 우리 마음에요 죄의 짐도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내 모든 환경 내 모든 과거 다 내려놓은 겁니다 내 현재 지금 주는 스트레스들 다 내려놓은 겁니다 또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은 겁니다 이거 안 바뀌면요 암은 고쳤는데 3개월 후에 또 다른 암이 생겨요 수술로 썩은 부분을 도려냈는데 다른 곳이 또 썩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명상이나 요가는 이 부분은 모르고 여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하는데 이 배우의 역사는 이 사단의 역사를 잘 모르고 영적의 역사는 영적 배경이 바뀌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치유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를 정확하게 들어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는데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내가 나왔던 곳으로 다시 가겠다라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딱 돌아와서 보니까 비고 청소되어지고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이 7명 새로 갖고 와서 야 좋은 곳 있다 깨끗한 곳 있다 거기 들어가자 해서 이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훨씬 못하니라 비고 청소되었다는 표현이 참 지금 2000년 후에 저희가 듣는 게 완벽한 표현이죠 이 사람이 욕심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딱 삶이 정리됐다는 겁니다 요즘 명상에서 제일 많이 가르치는 거에요 불교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욕심 버리라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더 악한 귀신이 7명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이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완전 악해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비우는 게 아니라요 성령으로 채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내가 생각 잘 정리하고 내 마음 잘 정리해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나의 이 혼란스러운 마음에 내 복잡한 이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빛이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금 마음 치유하고요 우리는 완전 다른 180도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왜 성경적 치유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마음 치유는 하나님 말씀이 채워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할 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살 것이다 우리한테 조금 적용해서 보면요 마음 흔들릴 때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십시오 내 마음 나도 몰라 막 마음이 요동칠 때 있어요 이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세요 사람이 굉장히 잘 지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불안함이 확 밀려들 때 있습니다 흑암이 밀려드는 것처럼요 내 마음 속에 어둠이 확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이때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주일 강단 말씀 붙잡으시고요 말씀 다시 들으면서 일단 기도도 괜찮고 뭐 뭐도 다 아무것도 안되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부터 채우세요 이때 막 이제 불안하니까 찬양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었죠 찬양 자체가 곡조 있는 기도니까요 찬양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근데 진짜 완전히 영적으로 탁 뭐가 부딪혔을 때는요 찬양이 약간 제가 저의 경험으로는 이거를 못 채워주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믿어야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 믿음이 말씀으로부터 생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요 나의 환경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좀 정리도 해줘야 됩니다 게임 너무 많이 하고 있으면 게임 못하도록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해요 마약을 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좀 도움이 되죠 이게요 이 순서가 있어요 아무리 마약을 구할 수 없다고 해도요 이 사람 치약이라도 빨아먹고 있습니다 이게 마음이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치유 사약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사람과 하루에 세 번씩 편안하게 예배 드리면서 말씀 붙잡게 돕는 겁니다 때로는 뭐 율법적인 것도 필요한데요 율법적으로 억지로 심어서는 이게 마음의 말씀이 채워지질 않아요 어쨌든 이 사람 마음에요 하나님 말씀이 와 닿아야 됩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것도요 치유되기 시작해요 여기에는 음식도 필요하고요 여기에는 약도 필요하고요 여기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이 사람의 모든 부분 육신을 바꿔줄 수 있을 만한 호흡 우리가 뭘 치유하냐 우리는 이 사람의 인생 전체를 치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을 치유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요 이 사람의 배후를 붙잡고 있는 흑암새를 꺾는 것부터 도와줄게요 아무리 잔소리해도요 사람 안 바뀝니다 흑암이 꺾이면 비로소 이 사람은요 종되고 노예됐던 것에서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치유 이후에 이 사람의 삶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처럼요 치유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치유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느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도요 믿음의 이 땅에서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코어바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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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영화 코어바디스 베드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요 주여 나중에 영화를 한번 봐야지 우리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동행한다는 뜻은 뭐예요 초대교회가 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길을 가는 겁니다 세계보그마의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이 방향을 두고서 돕는 겁니다 우리 렘던트들 어릴 때부터 잘 모르는데도 어릴 때부터 너는 세계보그마 해야 돼 라고 왜 심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을 어릴 적부터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결론으로 붙잡아 보니 하나님은 이 시대를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 렘던트들을 치유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 2, 3, 7 모든 민족 종교와 우상에서 치유하기 하옵소서 이 시대의 흑암 문화 치유하기 하옵소서 그래서 이거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뜰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치유의 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치유의 뜰은 장소 이전의 것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장소가 있어도 치유 사역자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요 치유 사명자가 나와서 본격적으로 치유 사역할 수 있는 그 기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역을 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치유 사역하는 것은 약간 더 깊은 전문성의 의미가 있어요 미션홈에서 같이 생활도 하고 치유 사역원에서 같이 생활도 하면서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는 치유 사역할 수 있는 이런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도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진짜 도와줘야 돼요 이번에 안장로님께서 라스베가스로 이사를 가시게 되셔가지고요 저도 그걸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서 기도를 했지요 또 작년에는 우리 안집사님 가정이 또 왕곤사님 안집사님 가정이 라스베가스로 옮기셨잖아요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LA 다운타운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된 중요한 원인도 되셨고 개척 멤버시고 이분들이 라스베가스로 이사를 가시게 됐다 이게 저에게는요 또 중요한 하나님의 기도 제목으로 와닿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라스베가스랑 연결된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신학교 졸업식을 라스베가스에서 졸업식을 했습니다 뭐 하나님이 중요한 기도를 담게 하시는 것 같아요 라스베가스에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치유사역자가 필요해요 정말 라스베가스의 그 흑암 문화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사역자 단순한 교회 단순한 말씀사역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세계보고마 하실 때 사용하셨던 바른 치유의 능력과 비밀을 아는 증인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다는 게요 놀라운 기적이 나왔다 아까 이 마음치유에도 얘기했는데요 정말로 정신문제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요 이 말씀 딱 틀어놓고 그 스피커만 앞에만 앉혀만 놓잖아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자기 전에요 말씀 조금 틀어놓고 자는 게요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갖고 옵니다 영적으로요 육신적으로요 우리 또 정서적으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런 치유사역자가 우리 교회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계보구마에 있어서요 넘버원 메소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가장 중요한 방법이 치유사역 사마리아 보구마에 문을 연 가장 큰 열쇠가 치유사역 빌리포 지역에 들어갔잖아요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에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문을 여는 가장 첫 번째 열쇠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에서 전도운동을 할 때 일어났던 첫 번째 하나님이 쓰신 방법 우리 교회도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2, 3, 7 정말 다민족사역 진짜 한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치유의 역사에 일어나게 없어서 막 불같이 바람같이 막 치유가 일어난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정말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 복음 바르게 심을 수 있는 말씀사역자들 치유의 비밀을 가진 말씀사역자들이 세워지게 없어서 그래서 다른 전문사역자 세워지기 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는 이제는 이 시대를 치유하는 치유사역자다 기도 제목으로 붙여보셔야 돼요 내게 맡긴 현장을 치유하는 치유사역자가 내게 없어서 내가 우리 학교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는 우리 학교의 치유사역자가 내게 없어서 우리 사업 현장에 우리 회사에 사람들 또라이들 많은데 내가 이 학교를 내가 이 직장을 치유하는 치유사역자가 내게 없어서 우리 대니엘 군대에 갔는데 단순히 군 선교사가 아니라 군대를 치유하고 군인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사역자가 내게 없어서 우리가 렘넌트 사역하는데 렘넌트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사역자가 내게 없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별명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치유사역자라는 별명 얻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시죠 초대교회는 치유를 가지고 로마보금화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치유를 가지고 21세기 미국보금화한다 무엇보다 치유 현장에 바른 보금자라는 말씀 운동하는 말씀사역자들에게 없어서 우리가 많이 배워서 전달도 해야 되겠지만요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처음에 훈련 받을 때 정신문제 있는 친구들 함께 있는데 도울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냥 말씀 틀어놓고 스피커 앞에 앉혀놓은 거예요 근데 역사를 그 때는 저도 처음 훈련 받을 때라 영적 상태가 붙잡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힘도 없었어요 나 하나 겨우 말씀 따라가기 급급했기 때문에 사실은 누굴 도울 수 있는 상태 아니었습니다 근데 붙여준 영혼이니까 또 귀신 들려서 실제로 고통받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 얘가 지금도 귀신을 보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말씀 듣는 자리 앞에 그냥 계속 앉혀놓은 거죠 그냥 말씀은 전하진 못하지만 말씀 듣는 자리 앞에는 이렇게 인도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 이 사람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을 뒤집어 놔요 이 사람에게 믿음 생기면요 더 이상 귀신이 역사를 하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면서 오히려 반감 갖게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이게 이제 확 말씀 들어야 된다고 좋은 마음인데 오히려 말씀 듣는데 반감 생기게 하는 사역자들이 좀 있어요 좋은 중심이기 때문에요 그 중심을 가지고 조금만 마음은 열려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조금만 우리가 신경 쓰면 됩니다 말씀 자체가 역사합니다 이 사람 마음의 하나님 말씀 와 닿을 때 이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의 별명 없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인들을 만나서 우리가 질병도 치유받고 우울증도 치유받고 영적 문제도 치유받았다 이 간증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인들을 만나서 참 평안을 얻게 되고 내가 참 꿀잠자고 단잠 잘 수 있게 됐다 평안을 얻었다 이 간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의 치유의 실제적인 증거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의 치유의 능력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 배경이 변화되는 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담기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적 배경이 치유되는 변화의 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성도를 만나는 사람마다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고 이 남가주 지역을 실제로 치유하는 변화의 밤 되게 하옵소서 로마 보구마의 열세대는 치유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치유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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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